다 가을에 있는 거 아아 야 틀려? 어 틀려 아 김희철님 안녕하세요 예 야 염경 뭘 삐져 니가 안 삐지 아 방송 중에 염경이 뭐예요 인마 어 정석이도 있다 어? 야 롤 들어봐 나 이거 스타는 안 깔려있고 어 스타 어디서 깔어? 요즘도 배틀렛 그거 있나? 배틀렛 앱이 있어 그래서 스타는 쫄았으니까 롤을 해보자 아니 종수가 진짜 솔직히 말하면 성격이 진짜 좋아요 내가 성격도 좋고 어제 하루 봤는데? 어 왜냐면 어제 나는 그 술 매너를 난 보거든? 응 근데 종수가 술을 좀 못 먹어서 그렇지 모르는 거야 애가 어 정석이다 아하이 어 지금 할 거야? 야 롤 스타 와봐 아니 얘 스타 안 한대 개모돼가지고 야 야 야 니네 둘이 야 니네 둘이 니네 둘이 스타 붙어라 아 박정석이라고 야 너 박정석한테 함부로 하지마 인마 영웅토스야 스타는 좀 좀 더 좀 손 좀 풀고 와 스타는 다음에 하고 어 나는 금방 나가 봐야 돼가지고 아 그래? 맞아 너 오늘 평일이잖아 아 어 희철아 너 롤 아이디가 뭐야? 나 롤 아이디 이거 아 맞아 검색줄 프로게이머 박정석 프로게이머 박정석 아니 원래 프로게이머 박정석 눌렀는데 글자 수가 너무 많대 글자 수가 너무 많대 근데 롤 게이머 박정석 하면 뭔가 이상해가지고 그냥 프로게이머 박정석 오케이 전적 골드 4 골드 골드 실버 뭐야 얘 아 나 내 본캐 내가 어제 얘기했잖아 김기보 아 김기보 근데 뺏겼다며 새끼가 해가지고 없어졌어 그거 그래서 누가 쓰고 있어 약간 자유랭크가 플레이삼인거 보니까 이제 잘하는 사람들과 팀을 해가지고 이렇게 인맥으로 올라간 느낌인가? 야 어? 영업 비밀이야 일단 롤 들어와 봐 야 그럼 정석아 이 새끼 나갔네? 나갔어 벌써? 어 소리소문 없이 나갔네? 뭐할까? 뭐할까? 너 서포트 할 줄 알아? 아 나는 올라운드야 나 진짜 황당한 애야 뭘 황당해 야 너 한 번 해보면 너 진짜 너 깜짝 놀라 지금 졸라 저런 느낌이야 어 무슨 과목 제일 잘해요? 어 저 전 과목 다 잘해요 했는데 전 과목 다 20점 30점 20점 30점 그니까 전 과목 다 100점은 아니지만 한 80점 이상은 해 야 너 그럼 서포트 봐 서포트 듀오? 듀오 한 판? 너 시간 언제까지 해 나 올해는 못한다 바쁘다 철수 형이 이기면 잠시 한 방금 어 뭐 상목소리야 뭐 야 나 너희들은 놀사람 있어 나도 아 그니까 놀사람이 없다는게 아니라 어 오케이 오케이 방아지랑 놀면 돼 자 가보자 가보자 야 아 요새 뭐가 좋나 뭐야 이거 너 목소리가 좀 바뀌었어 아 어 아이 씨 죄송합니다 야 한 번 거절했다가 하자 아 그럴까? 어 니가 거절해줘 아 나는 원래 럭스 제라스 이런 서포트 좋아하는데 원딜 그냥 뒤에서 때리는 거 그렇지 어 그것도 좋아해? 원래 원딜도 싫어하지 않아 그런 거? 그냥 서포트 할 줄만 알면 나는 좋아 아 뭐 그냥 그때 매직형이랑 했을 때 어 근데 칼리스타 하는데 궁을 모르는 거야 아 그 형과는 좀 달라 루시안? 루시안? 넹 너와의 어제가 좋아서 사랑의 추적자 루시안을 골라봤어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이상하게 어디 한 번 실력 좀 볼까? 아 나 진짜 돌아버리겠네 이씨 야 뭐 이거 안 맞췄다고 뭐야 성격이 좀 흥분을 잘하네 이 친구 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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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무빙 안 무빙 안 무빙 안 무빙 안 무빙 안 무빙 이러면 경험치 너무 멍대지네 왜 저러지 여기 여기까지 여기까지 왔어? 뭘 아 야 알리큐 하는 거 피하는 거 못 봤어 봤어 아 그거 못 봤어 아 미안 미안 아 내 거 하느라 서렌 뭘 그거 못 봤다고 서렌이야 내가 끄는 건 너무 눈에 보여서 뭐 얘기도 안 하는 거지 오케이 봤어? 알리 알리 어 봤어 자 즐겨 이거 야 매직박 형보다 훨씬 잘하는데 야 좀 그거 아니야 그거 야 너랑 동네 그 초등학교 장기자랑에서 우승한 애랑 비교하는 느낌이야 그거는 좀 섭섭한 거야 형은 몰라 안 했어 어차피 거기 있어 와인드 못 봐 뭐 추천농굴 왜 안 오지 이 새끼가 안 무빙하냐 먹으러 왔구나 아 뭐 왔나 그냥 그냥 밀시 밀시 밀고 집 가고 싶다 그냥 밀고 집 가고 싶다 어 CS 좀 잘 먹는데 상대보다 훨씬 잘 먹었는데? W 쓰겠지? 어 야 직박이 형보다 훨씬 잘한다 리얼로 고맙다 야 칭찬인데 미친 씨비 오케이 오케이 피지컬 이슈 아니야 또 올거야 또 올거야 근데 야 너무 연기 티나지 않냐 근데 연기가 아니어도 괜찮아 오케이 오? 리신 내려왔는데 빼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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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초 1초 오케이 먼저 물리고 싸우면 리신 1그모가 없지 잡을 수 있지 못잡아 나이스 오 딜 오 옹골차게 물려놓는데 리신 아 리신새끼 날래네 저거 응 근데 저거 잡을 수 있어 키아나 내려왔어 야발스러운 김희철 이거 참 귀환해요 적을 처치했습니다 엇 잡았어 잡았어 어 킥 빼서 먹었다 괜찮아 여기 솔랭이야 자 스펠 하나도 안빠졌고 내려오는 템이 간다 바이랑 같이 내려가 바이랑 같이 내려가 너와 생각이 다른거 같은데 그럴 수 있어 그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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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청자도 강요할 수 없지 그래도 욕은 안한다 아니 왜냐면 진짜 잘해 아 그래? 어 느낌이 있어 아 인정받았어? 그리고 저글적인거 좋아 아 좋아? 그 전멸 그게 실수하긴 했지만 아 그렇지 그런건 뭐 피지컬 이슈 오늘 손 첫판이니까 어 왜냐면 매직형이랑 할때는 그형 계속 내 뒤에만 있었어 아 그럴 수 있어 압박해도 되겠다 아 여기서 다이브는 안되니까 알리라서 우리 바이돌 반대쪽 골드 알아서 나오겠지 체크탑 골드 정도만 에이 감자형 라인 밀어놓고 그러면 다 안에 와드좀 받고 올게 거기 좀 있어봐 잘 받고와 응 어 박는거 잘해 마도 없나보다 얘네 부시 확인 계속하는거 보니까 오케이 오케이 미드 땄고 어 나 간다 오케이 괜찮아 괜찮아 간보고 있었는데 아씨 세균같은거야 난 욕은 안해 너무 괜찮네 세균이 조심조심스럽게한다 오 잘쳤다 오 선생님 어 선semi임 선semi이잉 안죽어요 오 깜짝 차업 스플끼면 안되잖아 오예요 약간 여기 실드같은거 하얀색은 뭐지 밑잔인가 뭘 밑잔이야 나 딱 낚시하고 있었어 타이사데 나 딱 때렸으면 난 살고 쟤 죽었다고 타이사 W 나 죽일라고 갖고 오는데 나 집 갔다 올게 어 노틸 느낌있어 감각이 아쉽다 솔직히 이정도일 줄 몰랐어 난 인정할건 무조건 인정하고 어 매직형 보다 조금 잘하는 이렇게 생각해서 내가 루시안을 한 이유도 니가 해볼라고 생존기 근데 개형이라 할 때 칼리스타 했다가 진짜 오지게 당했거든 아 그럴 수 있지 자 바이 왔다 20초 어 내가 욕먹었네 리즌도 괜찮다 어 오겠다 니가 좀 저거해주면 바이 간다 야 근데 바이 잘한다 응 괜찮아 바이도 잘하네 봐주는거 좋아 리즌 보이면 인식 걸게 괜찮아 우리가 이길거야 아 왔다 그냥 빠져 나이스 야 알리 딴딴한거 보소 어 잘 살았다 안좋은데 이러면 다녀 아 돈다 돈다 내가 다줄게 바이 온다 바이 온다 바이 온다 모르는 척 아 아 씨 힐 쏟네 이거 못잡지 잡을 수 있어 얘 어 야 애들 다 오는데 어 1행 2등 어 1행 2등 어 어 C 어 C가 안들어오네 카이사 힐 전멸 다 빠졌고 오오 야 잘 살았다 잘 살았다 오오 잘했어 잘했어 니가 시간 잘 끌었어 밑에서 내 꼬리 흔들게 이 실력이 어 바이 잘 들어왔다 바이가 너무 쎄서 3대3 싸움에도 괜히 이길 듯 앞으로 와봐 저 한번 맞으러 손 잡고 Q 있어 잡지 못하겠다 야 왜 피가 안다냐 괜찮지 바이브는 안될거같아 리즈는 근처에 있을거야 이 새끼 암무빙친다 콩깡하려고 빠지자 빠지자 여기 있을거야 아 이게 소라서 못잡겠다 Q가 돌긴 했는데 어 안될까 피하긴 피했는데 뭐 오나봐 오나봐 Q 3초 2초 카이사 온다 이제 오케이 나이스 어 라인 애매한데 이거 이거 집가야되는데 우리 가자 땡겨쓰면 잡을라 그랬는데 어 오 10건 없겠지 이 형 그냥 먹겠다 야 바이가 야 904 뭐야 저사람 상체가 너무 잘끗어 야 진짜 상체 게임이구나 우리 그냥 하부인데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야 옛날에 할 때는 아니랬는데 원딜 왕자였는데 바텀도 밀어버려도 될듯? 바이 뒤에 돌아서 보고있으니까 이거 다이브도 돼 나 힘들자 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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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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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나이스 야 뭐야 다 스무스하네 이거 못잡을거 같은데? 못잡아 못잡아 요고 아씨 내공 뺏었어 내공 뺏었어 너 물리면 안 돼 안 물릴 수가 없어 잡았다 가줄게 까비 너 킬 너무 좋은데? 느낌있어? 어 내가 킬을 더 많이 먹었다 난 그건 상관없어 아 그래? 좋은데 마인드가 좋은데? 응 킬은 상관없어 어차피 기본 CS를 먹어야 되기 때문에 아 그치 그치 다운다 다운다 굿굿굿 아 근데 우리편 상체가 너무 잘했다 이거 터트려버렸네 어 진짜 야 근데 너무 상체 게임이다 로러 어허허허허 야 우리 이제 좀 재미 보려고 그러는데 어 그니까 어 우리도 잘했어 바텀 라인전 맞아 잘 잘 버텼고 어 버텨면 되는구나 야스오 희만하지 얘들 얘들 너무 파이팅 넘치는데 뭐야 이 새끼 뭐하는 새끼 뭐하는 새끼 이거 오케이 아 던썰어 날라고 야 근데 바이 더럽게 쓰네 아 근데 이거 괜찮았어? 아 솔직히 어 너무 만족해가지고 아 너무 만족해? 어 너 아니고 다른 사람이랑 못할 것 같아 아 뭘 또 그렇게까지 해 아 재밌다 오케이 땡큐 끝 응 씻어야지 이제 여섯시네 왜 요즘 아홉시까지 밖에 안해가지고 어 아 솔직히 그르네 응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합시다 응 알았어 문잡게 파이파이 파이 응 아니 왜 근데 잠깐만 이거 왜 내가 평가받는 느낌이어서 나 되게 약간 진지하게 했어 내가 원래 방송할때 이렇게 진지하게 안하거든 근데 뭔가 얘한테 얘가 게임에 진심이더라고 그래가지고 여기서 좀 어설프게 했다가 지면은 진짜 실망할 것 같아서 되게 진지하게 했거든 어 흠흠 거의 자나 데모드로 했어 진짜 아 근데 나도 얘를 평가할라 그랬는데 칭찬을 듣다보니까 기분이 좋네